아 어떻게든 지금 스윕은 막은 상태고 프사기팀 다시한번 역전의 발판을 삼아 봅니다 서킷프레이커도 저그의 고향인 저그의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아 근데 세럼도 좋은데 이거 어떡하나 자 일단 극불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 자 먼저 보시는 진영 3대0로 앞서가 3대1로 앞서가고 있는 W팀의 나인 구개철 선수입니다 빨간색 빨간색 태란 자 두번째로 보시는 진영 파란색 저그 11시 나저그 신동희 선수입니다 아이고 정하기 자 자비스 좀 알려드렴구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으으읍 으 으으음 흠 대각이야 저그라 흠... 크흠 쓹 느낌적인 느낌 음 받았습니다 오오오 신동인 선수 네 투엣 투엣입니다 투엣 투엣 메탈 쓰읍 음 뭐 거의 정석이죠 저기 정석 저거의 정석 정석 국기철 선수는 또 마찬가지로 원별 더블 해줬 것 같습니다 과연 팀의 승리를 안가다주는 뮤탈 컨트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신동인 선수 또 또 정석 빠른 안마당까지 확인을 해야지 빠져주는 드론입니다 쓰읍 자 그러면서 레어를 바로 찍었습니다. 설레요. 오 일단 바로는 찍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동이 선수가 2배럭까지 이건 뭐 그냥 네 SCB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2햇에 맞춤 빌드인 2배럭 아카 빌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파이어까지 저 드론은 어디 가죠? 오 이거 설마 대시? 어어 스타팅 쪽으로 짭째식 2햇이네요. 멀티 먼저 먹고 미탈 찍는 그런 약간 짭째식 2햇 비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브로드 떴는데 이거 지금 오 6마리 안 찍힐 것 같은데 호호 조금 아쉬운 부분 뭐 괜찮습니다. 자 스캔 풀어보고 터렛 야무지게 헤쳐주고 있는 모습 자 이 부탈을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스읍 이 이 현장 빌드가 하지만 지금 현재 국외찰 선수의 어 네 방어 짐 방어가 거의 이용한 그급 이에요. 아 이거 빈틈에 있는 SCB 한 번 잡아볼려고 했지만 아 실패했습니다 일단 무차를 계속 찍어주고 드론을 보충해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히다리트 그땐 럭컵을 하고 오 회처리를 하나 더 추가 본진 사회처리 아 이 서킷 브레이커에 또 야무진 자리 또 가가지고 피해를 주는 신종이 선수 뭐 현재보다 나쁘지않아요 자 일단은 마린수를 좀 줄여주면서 마린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SCB를 좀 줄여줘야되는데 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 . 가 자 구기철 선수는 모아서 한방 묵직하게 나가려고 지금 현재 계속 참는거거든요 영어뜨대로 맞아도 자 과연 퀸즈레스 까지 어 근데 국기철 선수는 왜 60에서 막혀가야죠 지금 현재 어 이제 이제 지내요 한동만 지금 인구수 막혀가지고 지금 계속 생산이 뭉쳤었거든요 이런거 하나하나 차이가 큽니다 어 3탱 원배슬 타이밍 그 고정적인 타이밍 입니까 그러나 일꾼이 많이 없네요 첨벅까지 제가 주고 하이브까지 전형적인 하이브 운영을 갈것 처럼 보이네요 나저거 신동이 선수 오오오 오오오 메딕이 없으니까 한 번 긁었는데 세 마리가 죽었어요 마린이 마린이 자아..그렇죠 3땡 원패스 타임이 나갔는데 무탈 업그레이드 봐드리겠습니다 방 1업 되있네요 테란의 가우스 소총 업그레이드 마린 공 1업 됐습니다 아 럴코 그렇죠 갖다 박아야돼 럴코 일어나서 갖다 박아버려 오 잠깐만요 어어? 어어?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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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러면 약간 저그가 좀 이득인 싸움 같아 보이는데 지금 럴코가 많이 살아 남았거든요 가스도 지금 현재 많은 상태 어허 이거 과연 저그의 고향인가요 푸싸기팀 잡아내나요? 하지만 아직은 금물 확정식 뽀록쉽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자아 근데 계속해서 히드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호 럴코로 계속해서 쓰읍 럴코로 너무 많이 하면은 좀 거치게 하지 않을까요? 가스가 지금 자 이거 빈들터리 가는 모션을 갈까말까 갈까말까 던질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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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안 속아요 고기천수 무직합니다 이건 위로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럴코 럴코 미리 가있어야지 스크지 나와가지고 해야되는데 아 아 이거 럴코가 좀 압박이거든요 압박이거든요 어 트랍십 이거 하나 너무 좋아요 하지만 커널 있는 상태 럴코도 있구요 아 이거 약간 임직목식으로다가 지금 딱딱딱딱딱 떨어뜨리면서 들어가는 척 하나 하면서 막 어 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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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바이오닉 너무 거의 어 커널도 깼네 뭐죠? 버그인가요? 지금 럴코 지금 물뚱물뚱 지금 땅이 밖에 있으며 숨어있습니다 어 여기가 정면맨역이 다 잘려도 지금 이거 뭘 믿기에는건 너무 크거든여 도스 저그가 이제 많이 가스가 많이 필요할 땐데 투가스드는거는 어 타격이 좀 있습니다 와 이제서야 살짝 올라와가지고 보러 했는데 트랍이 지금 황일업 저거는 공일업 저거는 방일업 아 딥파일러 떴습니다 어 딥파일러를 아하 딥파일러 이렇게 쓰면 안되거든요 비싼 유닛이에요 자 일단 구기철선수는 그냥 우직하게 SK세란도 아니고 그냥 네 마린 백력 정통파 탱크도 뽑아가지고 그래서 저거에게 하나 좋은점은 배슬이 아직 모이지 않았다는거 수험치면서 시간 끌면서 하면 되거든요 해설소리 꺼냐구요? 아 해설소리? 뭐죠 이거? 스타소리? 다 켜져있는데요? 방금 켜졌나? 아 꺼려있었네 제가 이거 게임 끝나면 꺼가지고 꺼려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작나요? 좀 키울까요? 오케이 오케이 좀 키웠습니다 전전주팩 쓰읍 틀려면은 이번판 푸사기팀이 이겨야되는데 자 이거 그냥 돌파 돌파 해버립니까? 아 그렇죠 수험 깔리면은 아하아 이거는 어어 아 아하 어 빨간맞이 출동 어어 빨간맞이 너무 많이 뽑은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거는 또 어떻게든 한시벨티를 먹어냈는데 쓰읍 음 가스가 당장 부족하던 또 가스만 벗다가 또 미네랄 부족한 또 그런 일 벌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드론 제따렛에 붙일수있을때 붙이고 드론 제따렛에 붙일수있을때 붙이고 드론 제따렛에 붙일수있을때 붙이고 으 i i i i i i i i 죄송합니다만 어 근데 이거 신동인 선수도 디파일러가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럭크 던져주는거 안됩니다 지금 뭐 4가스나 먹고있으면 모르겠는데 3가스이기 때문에 울트라 안갈겁니까? 코끼리를 뽑아야되거든요 자 이거 가는거 지금 드랍십 3드랍십 4드랍십이예요 받는데 근데 신동인 선수가 오 이게 설마 임진묵처럼 임진묵이래 어? 이재호처럼 이거 샹샹샹샹합니까 이거? 아 이거 럭크로 봤거든요 봤는데 반응을 못했어요 반응을 못했어요 정면에도 약간 시선 끌어주고 와 폭탄 떨어졌다 사다랍심이면 디파일러 마운드 깨졌고 이거 내가 봤을때 하이브도 깨질것 같습니다 아 빨간맞이 와 주론씨 쾌감 자 이러면서 지금 한실에 가겠다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드랍십이 할꺼 말했으면 가가지고 딱 요리조리 흔들어주면서 해야되는데 아 아 아 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렇게 받는 피해를 못줬어요 딥파일러 마운드 하나 깨고 드론 좀 잡고 오호...이게 아까 이 뒷쪽으로 내려가지고 좋은 일에서 싸우면 좋았을건데 참 아쉽구요 그런것 같습니다 저기가...아... 뭘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한시터지고부터 아...이거 저글링 다 죽었는데 이거 수험...너무 느렸습니다 어...이러면서 또 다시한번 뽀록쉽...3드롭쉽 뽕뽕뽕 가면서 U 눌러가지고 아...이거는 진짜 맞기 힘들죠 저그가... 아...근데 신동현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럴코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구기전수는 지금 신경써야되요 이거 쓰읍...잠깐만...이게 또 이렇게 막힌다고? 이거... 존뻔건데 이거...이러면... 그쵸그쵸...이렇게 수험에서 좀 빼주고 치사한데 숨어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 테란이거든요 와...죽질않네요 와...죽질않네요 와...그러면 테라 3전목 와...그러면 테라 3전목 야...이씨 트랍쉽 이야...이씨 쯫 야...정말 귀찮은... 이렇게 잘 요리조리 피해주고 있습니다 오오 잘못 그런거 같네요 너무 쪼맨해가지고 저도 아빈터에 디프시브 건 적 있거든요 열거에 디프시브 벌고 와아 근데 지금 나구요 구기천님은 구기천 선수는 좀 우직하게 바이옸닉에요 진짜 이윤열을 보는듯한 아 이벌지서 깨지고 근데 코끼리가 나왔는데 방이요 코끼리 아 상대는 봉삼방삼인데 아 이러면 코끼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강아지 새끼에요 아 이거 한시지역까지 빌리게 되면은 푸삭이 오늘도 패배인가요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거든요 저거의 백력을 많이 암흔한 상태에 자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백력 전부다 결성해가지고 결집해가지고 지금 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 세란 자세히 알아보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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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기팀을 잡아냐면서